네 안녕하세요 범어포이트 조지호입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요 링크를 걸어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모바일 스크리티 최근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모바일 보안과 관련된 것들 영상들 꽤 올렸는데 이 모바일 보안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43개의 오픈소스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것 특히 이제 파이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파이썬으로 된 오픈소스 도구를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언어들을 잘 모르니까요 고 언어로도 최근에 이제 고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되는데 사실 파이썬이 월등적으로 많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킹이나 보안 쪽으로 할 때도 파이썬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공부를 할 때도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링크되어 있는 것 물론 이제 요게 기준이 어떤 링크인지 몰라도 말하면 기터브나 뭐 그런 기준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기터브에 올라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MOBSF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설치하는 과정들도 소개를 했었죠 안드로이드 모바일 취약점인 iOS 모바일 앱 같은 경우를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 하나 설치를 해두면은 여러분들이 정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분석 물론 이제 동적 분석을 구성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렇게 정적 분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동화 분석 도구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요 그냥 하나 구성을 해놓는 것이 좋아요 시스템에다 구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모바일 취약점 분석 중심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요것을 활용하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AWS MSTG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AWS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AWSP 모바일 시퀘티 테스팅 가이드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가이드예요 가이드인데 우리는 이제 AWSP라고 한다면은 보통 국내에서는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AWS 탑10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AWS 모바일 탑10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진 이제 테스팅 가이드인데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국내 어떤 저서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가이드를 보더라도 요것을 요거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기터부에 링크되어 있는 여러가지 가이드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열면 되는데 이쪽에 있던 링크들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복사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기터부 쪽으로 가시면은 요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을 분석하면 좋을지 그런 여러가지 항목들 그 다음에 그 항목들에 대해서 책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글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는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AWS MSTG라고 하는 가이드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제 도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RMS 런타임 모바일 스크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하고 프리다하고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저희가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런 스크립트 기반의 후킹 프로그램인데 이 프리다 같은 경우에가 앱 취약점 진단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앱 취약점 분석뿐만 아니고 윈도우즈 그런 취약점 분석할 때도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데 정말 요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 프로젝트에서도 프리다를 활용한 웹 모의에킹 과정을 별도로 이제 과정들을 개설을 했던 이유이고요 이 프리다의 기반으로 뭔가 좀 더 자동화 분석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웹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제 RMS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렇게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는 유튜브네요 유튜브하고 링크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 UI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? 그래서 요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동적 분석 앞에서 이 MOBSF 요거 같은 경우 동적 분석하고 이 프리다를 활용한 동적 분석하고 조금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요거 같이 활용하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RMS라고 하는 요 환경도 구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MOBS로 환경을 구축해서 얘는 정적 분석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프리다라고 하는 웹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조금 동적 분석 형태로 프로세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설치를 하면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훨씬 더 큰 개념 그래서 요게 많은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해요 이거 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상단으로 상단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검색을 하시면은 보안과 관련된 또 오픈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알지는 못하고 제가 좀 많이 활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요 특히 이제 x64 dbg 같은 거 제일 많이 사용하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mitm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rp 공격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최근 arp, sqt 하고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핀테크 같은 경우나 데이터마인 같은 거 할 때 거기 관련된 그런 보안을 점검을 할 때 요거 같은 경우에도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석 도구 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사용을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공부하던 어떤 걸 공부하던 지금 오픈 소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상용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실무에서도 오픈 소스 도구에 대한 활용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상용 도구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오픈 도구를 관리 측면에서는 좀 사용하기 힘들긴 하는데 이런 분석 도구나 그런 것들은 실무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할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사실 오픈 도구만을 이용해서도 강의를 몇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직접 실습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서 또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반복론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